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2020년 계속 봄이 왔는데도 집안에만 머물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집안에서도 식물을 통해서 충분히 쾌적한 생활을 하고 봄을 만끽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여기는 DDP 시민 라운지입니다. 시민 누구나 들어오셔서 편하게 휴식을 취하실 수도 있고 디자인 라이프스타일을 만나실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생활 속에서 식물을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많으세요. 식물을 어떻게 선정해야 될지 관리하는 법도 궁금해하시고 디자인 노하우까지 영상물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가든 디자이너 오경아입니다. 생활 속에서 식물을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